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 시대를 우리가 지나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은 우리의 마음을 모아서 섬기고 나누는 그런 영성으로 작은 교회들과 함께 상생하고 어려운 그런 성도들을 우리가 돌보는 그런 일에 앞장서는 것이 이 어려운 세계를 극복하는 그러한 길일 뿐만 아니라 우리 교협과 우리 목사회가 우리 교회가 앞장서서 해야 될 일이다 하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코로나 바이러스 팬데믹을 지나면서 우리는 많은 경험을 받았지만 그 중에서도 내 교회만 잘 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교회의 어려움을 서로 돕고 어려운 목회자를 돕고 어려운 성도들을 돕는 일에 단합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교협과 목사회가 이 역할이 더욱더 중요해진 그러한 때가 된 것 같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뉴저지의 교협과 목사회가 은혜스럽게 잘 지냈지만 좀 단합이 부족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참여하는 것이 좀 부족했다 생각하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우리 교협의 관심을 가지시고 또 목사회의 관심을 가지셔서 서로 단합해서 서로 하나 되어서 이 모든 어려움을 극복할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하는 일에 우리가 힘을 써야 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둘째로 우리는 더욱 연합하고 하나 되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개교의 부흥을 외치며 달리던 시대에서 이제는 함께 연합하고 같이 가는 시대로 나아가야 할 때가 된 것입니다 전도서 4장 9조에서부터 10조는 이렇게 말합니다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입니다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서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또 두 사람이 함께 누우면 따뜻하거니와 한 사람이면 어찌 따뜻하랴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34회기 교협표가 섬기는 교협 하나 되는 교회이며 목사의 표가 일어나 함께 갑시다입니다 특별히 우리 민족은 고난과 어려움의 시대에 더욱 서로 돕고 협력하는 아름다운 전통이 있는 민족입니다 2021년 일어나 함께 달려가는 새해를 만들어 나가는 교협과 목사의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